지난군이 전 군민 2만 4천여 명에게 한 사람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지난군에 따르면 자체 예산으로 확보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난해 6월과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3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이달 말까지 314개 마을을 방문해 지원금이 담긴 선불카드를 주민들에게 전달합니다. 선불카드는 내년 2월 말까지 진안 지역과 전주 호성동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